이번 영상에서는 무치약 스캔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무치약을 스캔하기 위해 스마트 스캔 필터링을 필터링 없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설정은 연조직을 필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무치약 부분에 대한 스캔 데이터를 보다 잘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스캔 옵션을 설정했다면 스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악 무치약 스캔 전략입니다. 스캔을 시작할 때는 비교적 형상이 뚜렷한 구개 주름에서 스캔을 시작합니다. 그 다음 구개 주름을 기준으로 좌우측의 치조 정상을 스캔하여 스캔 데이터의 골격을 형성합니다. 그리고 협축과 순축의 전정 및 소대를 스캔합니다. 마지막으로 구개부를 스캔합니다. 구개부는 구개 주름에서 시작하여 좌우측 치조 정상 사이를 왕복하여 구개부 전체를 스캔합니다. 다음은 하악 무치약 스캔 전략입니다. 먼저 후구치 삼각 영역에서 스캔을 시작합니다. 그 다음 치조 정상을 따라 반대쪽 후구치 삼각까지 스캔을 진행하여 스캔 데이터의 골격을 형성합니다. 그리고 상악과 마찬가지로 협축과 순축의 전정 및 소대를 스캔합니다. 무치약 스캔을 하실 때 스캔이 끊기는 경우 처음에 시작한 비교적 형상이 뚜렷한 구개 주름을 기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점인 구개 주름에서 스캔을 다시 시작하고 끊긴 영역으로 이동하며 재스캔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에서 스캔이 반복적으로 끊기는 경우 최적화 버튼을 클릭하여 노이드 삭제 및 데이터 재정렬을 시행한 후 재스캔을 시작합니다. 무치약 스캔의 경우 일반 자연치보다 다소 스캔이 어려울 것입니다. 비교적 뚜렷한 형상을 가진 곳을 기준점으로 정하고 그 부분을 활용하여 스캔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